아 아 아 혹시 우리 크롭자 밥 제맛 한 번 했어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제리 죽어 그러면은 이것도 치킨 해 요 바리 이거 치킨 시도 하루 종일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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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한국의 남vang 오늘 일곱 오늘 점심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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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홈타운에 반갑습니다 여기 홈타운 아니잖아 마켓 아니야? 홈타운! 홈타운 마켓 있잖아요 응 맞아 이제가 10시? 7시입니다 7시입니다 7시 하면 우리가 일어나 5시 간 거예요 star 폭죽 내 거 됐어? 빵 사는 거 아니야? 아... 죽었iego 죽어 사람에게 아...진짜? 몰라? 여기가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어 신발 Osso 하늘콘도 있고,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이렇게 아, 투게더? 야, 너 자꾸 머리에 팔이 갔냐? 네 인사를 봐야事 네 봉지 그래도 Coffee 고맙습니다 나 왜orrow 다른 사람이iya 보고있어 얘가 뭐... Hallo 왜 웃지? 배고픈데? 하이킬로 5버 할 것 같은데? 8킬로 5버 할 것 같은데? 8킬로? 5버! 1번 더! 이걸로 5,000원! 5,000원! 5,000원 입니다. 하나하나 사야 돼? 네. 알았어. 아니야. 안 쓰다! 아니 안 쓰다! 왜 안 쓰다! 왜 안 쓰다! 왜 안 쓰다! 10% 정도 넘는건데요 12만동 우리나라에서 6천원 정도 하는거 같아요 리아 뭐 샀어? 오빠 수박 아니 거기 안해 오케이 아 스위? 아 스위? 아 스위? 우위 맹궁이에요 물은 10만원 이거 반칙이야? 반칙이야 반칙이야 그니까 이거 이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뭐야 어떻게 알아? 똑같아 아냐? 똑같아요 사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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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야 나 뭐야? 뭐야? 뭐? 리가 먹어봐 app 이게 뭐야? 아 이거 5시부터 일어나자 엄마 아빠 5시부터 일어나자 다 먹었네 생각보다 맛있냐? 뭐가 생각보다 맛있네 아, 풍물이 없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야, 너 얼만데? 10 얼마야? 뉴파일로 하게? 아, 저기있다, 메고 뭐라고? 메고 다이라오롱백 그녀는 어떤 거? 소시지 기다리 consumes 조금 더 Water 수수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오늘의 휵시값은 특 bre원입니다 그는 공간에 오서 못 해 오기 했을 때 llega 또치태는 구입을 위해 너무 소위만들이 있고 짠에는 너무 많아요 많은 다른 식값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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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다시 끝! 다음에 우리도 봐요. 엄마가 좋아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진짜 그렇게 먹어야지? 맛을 봐봐. 맛있냐? 응. 5만원짜리 수박. 누구 5만원이야? 6만원. 아, 6천원. 그만 먹어. 응.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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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